그리고 음악의 톤을 연기해 왔듯이 뭐라고 말하는 거까? 이 세상을 위한 과연 중요한 초코룸은 스스로에 대한 아 5분 딜리인 거 같아요 딜리라고 생각합니다 Another word 이게? 롬 마세요 그게 오랜 시간 동안 이 메시지를 음악에 담아 팬분들과 소통을 하려고 했는데요 Long time no see 메시지 오름 때문에 chase from you 하하하하하하